아 너무 잘했어요. 자 어쨌든 간에 오늘 한병남 유대팀에 와서 우리 공교공학수와 함께 차별 대회 만드는데 참 기분이 좋으시죠? 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. 네 그리고 탐험을 찾아주신 우리 모두 방봉객들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한발씩 다짓으세요. 아 예 여러분 아 이렇게 우리 이 무대에 서기 전에 진짜 긴장 많이 했는데 여러분 진짜 많이 응원해주고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 대결의 엘비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엘비스